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6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티론 삼형제 닥터 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스파시황 안한 대신에 장 마감하고 바로 좀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죠. 자 미국시장 양호하고 해외시장 다 양호한데 조금 아직까지 여기 저항권대에서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 여기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한 추세선을 딱 보면 여기 딱 마주치거든요. 그리고 이탈된 저점구간 여기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수돔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에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매수세도 작고 기관도 매도세 많지 않은 그냥 눈치보기 상세입니다. 내일 아무래도 북미회담 열리는 거 보고 반응을 좀 할 것인지 자 내일 호재성 발언이 나온다면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치보기 상세였던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7%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44% 하락 자 전일은 기관외국인 땡겨주니까 잘 가다가 오늘 기관외국인 매도나 오니까 바로 밀려버리죠? 자 항상 수급이 중요하다. 시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수급이 동반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기관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지수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게 적당하니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크게 빠지지도 않게 적당하니 붙들어 놨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세 들어와서 1400 규모 코스피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350억 정도 규모로 매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 조금 오늘 톡진주 한번 보자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세 재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IT 정기전자 좀 붙들어 놨고요. 그 다음 조선종 낙폭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오늘 현대건설하고 나머지 좀 괜찮은데 GS건설이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예전에도 일값 몰아주기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가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고 있는 걸 봤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좀 돌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크게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좀 강세고요. 자동차. 자, It's my turn 하면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대자동차가 반등하고 있고 21건까지 강하게 왔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손실난 거 빠져놓을 정도로 만족은 못하겠습니다. 13만 건까지 들고 갈 겁니다. 현대차. 자, 통신주 약세, 5G 약세. 자, 제약바이오 오늘 뭐 어... 노경아 보고 있냐? 전일 마이너스에다가 오늘 뭐 또 뭐 지지부진하네. 그지? 뭐 형 말이 그렇게 틀렸어? 별로 안 틀렸네. 그지? 잘 간다고 그랬냐? 지지부진하잖아. 됐고요. 자, 수소차도 조금 약세고 오늘 남북 경협이 강한데 현대건설 그냥 적당한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정권조 조금 강세를 보이네요. 그래봤자입니다. 정권조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세부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외국계 오늘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자, 전일 페이크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휘청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다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호재성 발언 나오면 그냥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 좀 가줘야 돼요. 닥터K 지금 포트폴리오가 건설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못 산 사람을 GS건설 사라고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GS건설도 가야 돼요. 자, 밑으로 좀 쳐줬습니다만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한번 급반등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 밑으로 안 깬다면 4만 3천원권 정도로만 안 깬다면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인이 쭉 사모으고 있는데 밑으로 확 깬다? 그럴 가능성 좀 줄어들 거다. 여기 240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일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라이딩 과하면서 방송 시청 중 아유 웃겨 안 보이는 수준 아유 라이딩아 놀러왔으면 놀기나 하지 무슨 방송들어 하하 조카 보고 있냐 아유 웃겨 자, 그래서 아, GS건설 좀 희청희청하고 있으나 길게 보면 그죠? 우상량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습니다. 240일의 지지를 받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캡처 그죠? 저번에는 112일의 지지를 받는 패턴 해서 아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다면 자, 이제 241 패턴 이거 했던가 GS건설 했던 것 같네 아닌가 삼성전기였나 어쨌든 할랍니다. 그러면 자, 241 아, 지지를 보이는 패턴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마련해 드리고 저 강연해 할 때도 자, 이런 패턴들을 잘 눈에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아 여기 가면 아 반등 시도 넣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왜? 여기 여기 가니까 아 중장기 추세선인 240은 잘 안 깼구나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쭉 매수세 지금 작년 중반부터 초반 그러니까 4월 정도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쭉 들어가 있으면 여기 여기 하면 여기 정도가 평균 단가인데 그죠? 범계 별로 범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밑으로 쳐지게 되면 올라 땡겨 줄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반드시 거의 줄역에 가깝게 GS강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줘야 된다. 날씨 덥대. 병희야. 며칠 들고 왔다고 힘든 좀 보란 말이냐. 저번 주 정도부터 들고 한 달 들고 왔냐. 두 달 들고 왔냐. 현대차 반동한다 그랬어요. 반동합니다. 마이너스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 위에 12만 5천원 갔을 때 마이너스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여기서 매수하자는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마이너스 거의 없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혔는데요. 기관외국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바스켓 구성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사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구요.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틀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까지 일단 목표치에 잡는다 했는데 번개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탈출 안 합니다. 13만원까지 들고 갈 거예요. 삼성전자 적당하니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리 없구요. 대용제약이 조금 처졌는데 그렇죠? 이왕이 위로 좀 당겨줬으면 좋은데 자 여기 18만원권까지 들고 갈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다 오늘 조금 추출됐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셀트랜 삼행지 빼고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 탓인가요? 신세계 매수하고 난 이후에 잘 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래서 GS건설하고 뭐 이런 부분만 좀 가주면 큰 문제 없다. 현대건설은 거의 불화수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구요.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건 맞아요. 지지부진한건 맞아요. 팡팡팡 치우가야 좋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너무 물량이 많이 실린게 약간은 패착이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승부를 걸었을 때 위로 확 가줘야 되는데 위로 못 가고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겁니다. 승부를 걸고 위에 성공해가지고 위로 확 가주고 적당히 끊어내고 다른 데로 막 갈아타고 삼성전자 뭐 이런 데로 들어가고 신세계 이런 데로 바깥 타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적당하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우리 북미회담에서 좋은 소식 난다면 반드시 현대건설하고 GS건설 호재성 발언이 있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 있다문에 그때 적당하게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되니까요. 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체크했다시피 조선주 조금 약세고요. 증권주가 오래간만에 좀 강세 보였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 낙폭점이 있고 엔터 5G 수소차 이런 부분은 좀 약세다. 아까 간단하게 짚어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 포스닥 시총 상위에는 좀 강세인데 그 밑으로는 거의 약세입니다. 바이오주 그만 그만한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넘어가도록 하죠. 셀트리온 강하게 돌파해도 위에 215,000원에 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 힘든 구간이다. 셀트리온 그리고 밑으로 만약 20만큼 깨지면 19만원대까지로도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니까 대처 잘 하셔야 되고 수급과 실적을 봐야 된다며 노경아 수급이 안 좋네 외국인 막파네 그래도 좋아 너는 눈을 좀 크게 뜨고 봐라 눈을 크게 눈가를 크게 뜨고 봐라 주댕이 나오는 대로 씨부리지 말고 어? 자 셀트리온 해스케어도 지지부진하죠. 그죠? 0.4 많이 올라온 겁니까? 빠진 건 빠진 건 얼마입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저항때 포진하고 있고 완전 역배율입니다. 좋을 거 없어요. 밑으로 쳐지면 더 빠진다. 6만3천원권까지 빠지고 올라가도 7만3천원권에 저항을 받을 그런 모습이니까 주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도 모르는 게 주식한다고 아이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저항권입니다. 쉽게 못 넘어갑니다. 그죠? 저항권이니까 자 바이올르매드 자칫 올라가고 고점 부위에서 조금 놀고 있고요. HLB 강하다 했는데 잘 가네? 그죠? 그렇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양완편이고요. 한미약품 위에서 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좀 내려오면 관심 한 가져볼게요. 46만 한 3천원 정도 대용제약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지지부진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버텨보려 합니다. 유한양행 그냥 지속상승형이네요. 종근당 밑으로 쳐졌습니다. 추세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올라가도 10만 4천원권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 위에 10만 7천원권까지 이제 저항권을 바뀌었기 때문에 종근당은 빼버렸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서 빼버리니까 밑으로 더 쳐집니다. 그런 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노바이어 파마 추세 좋게 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용제약의 계열사로서 미국 현지법인이다. 그렇게 어저께 공부 좀 했습니다. 밑으로 쳐졌을 때 3만 3천원권 지지한다면 한번 리바운드 나오는 거 한번 먹어볼 수 있겠으나 일단 다른 더 우량한 종목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다 했고 밑으로 쳐지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실라젠도 별로라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위에 장 많이 있어요.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메디퍼스트 별로예요. 코롱티슈진 야 여기를 뚫으려고 이제 시도가 하고 있네요. 시도를 하고 있네요. 여기 정권 만약에 4만 2천 5백원 띄 넘고 4만 3천원 4천원 까지 강하게 뛰어넘고 눌려준다면 이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주가가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 바꾸는 겁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좋아 안좋아 보이는 모양에서 어? 좋아지려고 폼 잡고 있으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자 잠깐만 이거 정리해놓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그만 그만 해요. 그죠? 셀틀룸 삼행제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최근에 주도주구는 IT 전기전자다.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그러니까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건설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려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남북경협의 큰 바운더를 보면 건설주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남북경협이 빨간불을 딱 켰는데요. 내일 만약에 좋은 소식이 논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잘 매도를 하고 나와서 제법 짭짤하게 챙기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소비제 관련되어 있는 신세계 개통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때 봐서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종목들 안심들이 있거든요. 야 보려아인 잘가네 야 라이딩아 아이고 복도 없지 이거 신나게 고생하다가 그지? 재수 빨리 좀 안 받냐 좀 짜증난다 야 솔직히 아 이제 운이 운이 좀 받쳐줘야 돼 팔아먹고 이 현대건설 GS건설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이랬으면 딱 적당히 끊어내고 이런데 다시 추가 매수 다시 매수 들어가고 빵 먹고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요새 탁특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좀 중요해요. 건설주에 너무 치우쳐져서 그래요. 최근에 삼성전자 대웅지역 신세계를 넣어서 그렇지 현대건설 GS건설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부분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심각하게 문제 있는 정도 아니니까 잘 벌어내고 좀 주춤했던 시간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뭡니까 다우존스 아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중에 이거 반영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약간 이 정도 하락은 먼저 선반영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뭐 한 0.5 이상 만 크게 안 빠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스트레이트 올라가고 보십시오. 사실 한 1% 빠져도 별 문제 안되는 장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빠져버리면 김세니까 적당하니만 끝나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해외시장 아 상황 말씀드리겠고 중국은 미쳤어요. 아까 9프로 쓰였는데 조금 더 밑으로 쳐졌네. 어쨌든 5점 몇 프로입니까 5.6% 올라가고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양호거든요. 오늘도 거리량 많이 서면서 돛집니다. 양호거든요. 양호 재석이가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 유재석 말고요. 이재석 아모텍 아모텍요. 팔까요? 야 아까 시그널 준대로 했는가 모르겠다. 여기가 깨지면 절반 정도 던지라 했는데 절반만 던졌어야 돼. 그죠? 조금 더 던져서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부는 들고 있으란 말이지. 이렇게 홀딩도 어느 정도 어저께 던지라는 건 막아주고 쭉 들고 가게 만든다.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설전도 좀 하고 5시에 서로 댓글 주고 받았어요. 어우 뭐 잠 안 자는지 걱정되고 잠 안 자는지 저도 안 자고 있었어요. 잠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조금 쉬어주고 있는데요. 기관 애국인이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기 2239 여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강하게 그리고 여기 위로 추세선 위로 올라타야 돼요. 빨리 그렇게 하려면 장대 양봉이 필요한데 내일 호대성 바른이 미국과 북한의 선언문 합의문 이런 데서 나와서 빵 하고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구요. 여러분들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오전 8시 40분 그리고 저녁에 8시 40분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약속은 못합니다만 웬만하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거든요. 직장인들요. 자 8시 40분 뭐라구요? 닥터K타임입니다. 구독 안하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슈퍼챗 시시한 채팅란 옆에 무료방송 들으면서 그래도 유익했다 싶으면 달러표시 누르고 슈퍼챗 해주시면 또 힘나겠죠.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닥터K의 살아있는 실시간 리딩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말아줬으면 합니다. 그죠? 무료방송으로 경험해보시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가입하시면 되겠죠. 1대1 채팅 신청하시면서 하고 상담하시면 되겠죠. 구독 눌러주시구요.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천원도 못 벌고 있어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라임이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닥터K야 You